김혜연씨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. 우리 김혜연씨가 함께하는 이유는요. 애를 4시나 나와서 한우를 무척 많이 먹고 있습니다. 애 더 나라고 오늘 이 자리에 축하차 불렀어요. 여러분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김혜연씨. 안녕하세요. 2015 한우의 노래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첫 번째도 한우 두 번째도 한우 좋아요. 하루가 최고랍니다. 남자는 남자는요 노랑도 부릅니다.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답니다. 좋아요. 좋아요. 아야구 물어보지 마세요 쑥스러워 말 못합니다. 잘나고 만나고 잊고 없고 사랑하면 그만이지 첫 번째 첫 번째도 당신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나에게는 나에게는 당신 뿐이랍니다. 여러분 하루가 최고죠? 하루가 최고랍니다. 여러분 여차는 여차는요 너무나도 우울합니다. 사랑하다고 말해주면 아무것도 모른답니다. 사랑하다고 말해주면 사랑하다고 말해주면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부끄러워 말 못합니다 사랑하다고 만나도 이유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바꿔볼게요 첫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두 번째도 당신 또 당신 두 번째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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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 저 미모의 가수 기현입니다. 제 노래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이렇게 어디 갔다 붙여도 잘 맞는 노래가 히트가 됩니다 아 좋네요 첫 번째도 한우 두 번째도 한우 한우가 최고랍니다 2015 하늘의 날의 수시를 축하합니다